언식기 동안 이들은 토끼고기로 영양 보충을 합니다 망원균처럼 먼 거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통해 토끼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색깔까지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시력이 있으니 굳이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고도 먹잇감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10m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토끼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죠 한 녀석의 예리한 발톱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먹구기 한 마리가 먹구기 한 마리 영양 remembered 먹аемся